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제 지하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한 5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금노선인 9호선 신논현역도 한 5분 정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대로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한 번쯤은 지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버스 노선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무려 140여 개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 거의 다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곽을 나갔을 때도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버스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남역 이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편리 시설 면에서 최고입니다. 없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강남역 자주 나가지만 정말 이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부터 미용실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는 굉장히 편리함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만 가보면 테헤란도가 있는데 테헤란도도 정말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직장인들 다 들어가서 근무를 할 텐데 그 직장인들이 이제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수요가 넘쳐나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차병원 사거리가 의료특화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료를 누리러 그쪽에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병원도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상주하는 의료인구 자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우리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의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봤을 때 이 지역은 수요층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풍부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강남 지역이 가격이 올라도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일단 내가 살기가 편하고 또 투자 가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논현역 주변의 투자 가치 어떨까요? 네 논현역이 이제 강남 쪽이기 때문에 강남 쪽에 가장 큰 가치 있는 사업이 국제기류 복합지구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국제 업무나 전시, 컨벤션, 스포츠, 문화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할 만한 가장 큰 개발 사업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3만 5천석 규모의 야구장 들어가고요. 숙박시설도 100, 200 이 정도가 아니고 900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수영장, 운동시설 잘 들어갈 것이고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GBC 인재빌딩이 최고 105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신사옥이 조성이 되면 그분들도 당연히 직주군접에 깨끗한 집을 얻을 겁니다. 그런 분들 봤을 때도 굉장히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영동대로 복합 개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연계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복합 개발이 됩니다. 주위에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사업으로 미리 점쳐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삼성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코엑스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규모고요. 지하 6층 굉장히 대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생기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도 통합 역사 생기고요. 버스 환승센터, 공항 터미널, 주차장, 심은 편의 공간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길 예정입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지금 예상하건대 하루 유동인구가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하죠. 저도 60만 명 듣기만 했는데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며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철도, 지하철, 버스 노선까지 모이게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허브, 대중교통의 중심지로서 각 지역의 인구들이 한 곳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9호선의 활성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많은 분들이 황금노선이다, 황금노선이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9호선이 연장구간이 늘어야 할 때마다 그 연장구간에 있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치솟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9호선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계속 이제 이 지역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급행노선은 지금 신논현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나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인 만큼 역시 호재도 큼직큼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소개해드릴 때 가격부터 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5년동 쪽에 토론 어느 정도가요? 일단 매매 가격은요. 이제 4억 3천 5백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일단 월세 너무 잘 나오는 지역인데 월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3천에 월 120에서 14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1천 5백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예상되는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월세 기대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2668번 연락주시면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 조금 더 세세하게 봐드릴게요. 이렇게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일수록 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매수에 나서야 할 텐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려는 매물 주위의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너무 크게 멀리 일어나는 개발 가능성이 아닌 내 집 주위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집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 있는 호재여 봤자 많이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장활동 하실 때 내 주위에 어떤 호재들이 일어나는지 직접 걸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작은 호재인지 큰 호재인지도 꼭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개발 가능성을 왜 확인하시냐면 내가 그 매물을 1년, 2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래 가지고 계시려면 분명히 호재가 일어나서 내 매물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집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수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층에 맞는 내 외부 시설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 너무 많습니다. 강남역과 같이 이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상권들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특히 월세, 전세. 그래서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젊은 직장인 분들의 수요층에 맞는 내 외부 시설을 잘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좀 세련된 인테리어에 내가 살고 싶은 짐이지를 확인해 보시고 내 외부에 어떤 시설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젊은 층의 눈높이에 딱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1, 2인 가구 수요층에 맞는 풀 옵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사 바리바리 싸서 가시기 원하지 않잖아요. 몸만 들어가서 편하게 생활하기 원하기 때문에 안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셔서 내가 만약에 임대를 놓았을 때 그분들도 편리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